안산시가 27일 법무부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예방, 환경개선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. 시는 올해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. 아울러 전국 유일의 로봇합 순찰대와 가정폭력, 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범죄 없는 안전도시의 안산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한편 지난 2020년에도 대한민국 성범죄제로 시범 도시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연계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.